정유와 항공, 코로나19 사태에 직격탄을 맞은 업종들이죠. 그런데 최근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 유가가 회복되는 가운데 항공 화물 운임이 크게 오르면서 실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나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유 수출국들 모임 오펙플러스를 이끄는 러시아와 사우디는 감산 합의를 한 달 더 연장하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산유국들의 하루 970만 배럴 감산은 다음 달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추가 감산 소식에 국제 유가는 이틀째 급등하며 40달러 회복을 눈앞에 뒀습니다. 가파른 유가 회복에 정유사들의 재고평가 손실은 어느 정도 만회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석유 제품 수요 침체로 정제 마지는 여전히 마이너스입니다. 여객 수요 급감으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업계는 항공화물 특수를 맡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4월 홍콩 국민호선 항공화물 운임은 지난해보다 58.1% 급등했습니다. 홍콩 유럽 노선의 경우는 86%나 크게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이후로 국제선 운항이 대거 중단되면서 화물 운임이 이처럼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항공 운임 초강세에 대한항공 등 일부 국적사는 2분기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항공업계는 대한항공마저 8백억 원 넘게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 화물 공급의 절반이 줄어든 상황에서 긴급 화물 수요가 늘어나게 되니까 운임이 예상치 못하게 전년 동기 대비 2배 정도까지 상승하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대한항공 실적의 개선을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로 극심한 어려움에 처했던 정유업계와 항공업계에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SBS CNBC 최나리입니다.